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참가자 대다수가 부산형 워케이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인구 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 2023년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파급 효과 분석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휴가지 원격근무 숙박시설을 이용한 총 11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전체 참가자 93.3%는 부산형 워케이션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참가자 10명 중 9명은 부산형 워케이션 참여로 워라벨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부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향상됐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90%였습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은 부산 내 인구 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외 지역 거주자가 부산에 머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숙박과 관광 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생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